경북 북부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으며, 이번 비는 모레까지 50에서 100mm 정도로 제법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와 150mm 이상 강우량을 보이는 곳도 있어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 역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져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